사무라 알레르기 먹었어 아 잠깐만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커피를 끓여놓고 커피를 안 갖고 왔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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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신 좀 봐 커피를 끓여놓고 안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커피를 아예 안 끓였었어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지금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왔어요 아 너무 머리가 아파 자 입 닥쳐 감자는 거품 누르고 왔어 이건 너무 시끄러워